꿈과 사랑과 쪼트 인생을 노래하는 쇼! 유익스테이지! 어느 당 마칠 시간이 됐어요. 벌써요? 마칠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왔어요? 아 그리고 내가 그... 정말 이렇게 그래도 한 시간이 지불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럼요. 왜 그랬을까요? 우리가 얼굴을 너무 자주 뵈서 그랬나?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. 진아 씨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하니까 조금 잃은 것 같아요. 더 많이 하세요. 네 진아 씨. 우리 진아 씨는 건강식품으로 뭘 좋아하세요? 저는 집에서 돼즙 먹고 있어요. 돼즙!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있죠? 홍삼. 홍삼. 네. 홍삼은 굉장히 우리 고려인 삶 하면 다른 홍삼이잖아요.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음식 하면 약하면 홍삼인 것 같아요. 홍삼도 이제 챙겨 먹어야겠네요. 홍삼이 흐름국 3가지 안 있는 게 있으세요? 홍삼? 네. 혈액순환에 좋고 그리고 또 남자는 힘을 주고 네. 원기를 복지다 주는 게 바로 홍삼이라고 합니다. 홍삼은 저혈압이나 구혈압이나 거의 다 맞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몸에 맞는 홍삼이 우리 정말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홍삼 많이 드시고 건강해서 노래 많이 들으세요. 저희도 부모님께 꼭 드려야 되겠어요. 그러면은 다음에 장영의 사랑의 모든 안장우의 운명같은 사랑 드리면서 그만 마칠까요? 네. 네.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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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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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